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파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엘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파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이오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재빌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개간을 잠깐 나누면요.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누가 보금과 동일하게 굉장히 생생하게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보금에 이어서 시간적으로나 사건적으로나 연속성상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금서를 통해 예수님의 출생,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봤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지방부터 이방지역까지 보금이 전파되어지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구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보금이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 보금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중장으로 또한 13장부터 28장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초강대국인 이 로마까지 보금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보금이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한 사람의 능력과 희생과 노력으로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이라 하시니라. 보금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었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인들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역사를 내 삶과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이 새벽에도 계속돼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중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은사가 나타나거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알지만 성령의 역사를 은사나 능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나는 아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삶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건능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건능은 단순히 어떠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고 초자연적인 은사를 또한 어떤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문제의 허덕이거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건능하면 어떠한 큰 은사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3주 전 긴급하게 신방을 요청하여 주셔서 가정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집에 조착해보니까 어머니 건사님이시죠. 어머니 건사님이 이미 대장암 말기로 이 암이, 산포가 전이가 다 되어서 간까지 다 전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미 복수가 가득 차서 배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사님은 얼굴을 뵀는데 얼굴이 정말 이 암투병하시는 분과 같지 않고 너무나도 평안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암이 너무나도 심할 때는 이 마약성분이 강한 진통제를 써야지만 그 진통이 없어지는데도 얼굴에 느껴지는 그러한 인상이 너무나도 평안하신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건사님께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눠달라고 말씀하니까 이 건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녀왔던 교회의 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 또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속회안의 속회공동체의 속도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본인의 기도 제목은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인들 또한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건사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건사님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 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면 됐지 더 이상 어떤 기도 제목에 어떤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권능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권능은 바로 이 건사님이 고백하여 주셨던 것처럼 암세포가 이미 몸에 다 퍼져서 정말로 어떠한 소망이 없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떠한 문제 가운데 일일 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을 권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권능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님으로 그 권능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의 약속을 아직 믿겨지지 않거나 여전히 의심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분이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님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도 없었고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들,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요.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120명이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더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있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삶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에 이 120명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의 삶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권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느낌으로 성령의 임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것 이미 선포되어진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외 성교사님을 언제 파송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1902년 12월에 인천 내리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해외 성교사가 파송됩니다. 홍승하 전우사님을 이 감리의 존슨 성교사님이 하와이의 호놀롤로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902년이 역사적으로 어떤 때죠? 언제 어떻게 나라가 주변의 열방과 일본에게 넘어갈지 모르는 이 대한제국의 세택이었습니다. 나라는 언제 망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교회는 어떤 상황이죠? 이제 막 성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말 그대로 한국교회의 태동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성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내리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성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지금의 상황, 지금 막 시작된 한국교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한국 최초의 성교사를 파송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교입니까? 성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했다고 한다면 한국 성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한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위기라고 말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위기라고 말하고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말하고 어느 것 하나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또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답답해하고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느껴지는 것에 반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도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고 말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언제 회복되어지나 언제 이 상황이 끝나나 제자들보다 동일했죠. 언제 이 로마의 압재가 끝나나 언제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를 물어봤지만 주님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께서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의 힘입어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힘입어 권능의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에 있는 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대신 그 성령님의 권능이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꼭 순교해야지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도적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좋다고 리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맛집을 가도 어떻게 하죠? 그 집 굉장히 맛있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말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내 안에 먼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만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성령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권능을 맛보아야 되고 권능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내가 먼저 그 권능을 받아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던 것처럼 그 주님의 권능을 내가 먼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건지 분명하게 걸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지인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 안에 내가 분명하게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겨내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감으로 새로운 성령의 행전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에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갇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언제 어떻게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자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응답이나 어떠한 능력에 마음을 내어드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직 성령님만 갈망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은혜의 응답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분명하게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때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응답이나 어떤 능력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갖자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져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더욱더 허름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기도의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때를 아버지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두부 도원째로 함께 기도하며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힘입어 권능의 삶을 살아갈 곳이 어느 곳인지 선포함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인된 삶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러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권능의 힘을 아버지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내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권능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내 아버지와 이미 함께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어렵다고 말고 힘들다고 말하니 주님의 권능의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이고 나아간 아버지 이 새벽되어 지어 나오니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한은혜의 때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이 많아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이 새벽되어 지어 나오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한은혜의 때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만함으로 아버지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으로